아, 나 바스티어 낸 줄 알았다 오, 정갈아 정갈아 일단 정갈이 죽이고 어, 걸렸지 봐봐, 등놈 당신 누구여? 우와, 와하아 잠깐 여기 위기에 빠진 홍 하지만 홍방장은 저기도 귀신같이 벗어날 수 있는 파약벌로 만들게 되는데 바로 수루탄이지 대인질은 조금 위험하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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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퇴가 다 어디간거야? 꿈을 꾼거 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느냐 크아 아주 즐거운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냔 말이다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슈퍼무던트를 영윤소총으로 다 잡는 꿈이었습니다 일단 저 새끼를 피해가자 아 아 꿈꿨네 꿈꿨네 아 여기 다 슈퍼무던트네 어딜 가도 잠잠 넘어간다 으 으 아 똥 일단 쟤는 헌팅 라이플이니까 그다지 세지가 않아 센타고로트 먼저 먼저 잡고 은신치명 지금 은신이 낮아서 그리고 은신치명은 남자다운 나 내가 할 그게 아니야 좋아 팔 좋고 무게 다시 꺼내야 되거든 여기서 에이피로다가 대가리를 조준해서 64% 치명타 터졌고요 와 치명타가 아니었구나 타이어를 어깨방에다 대고 어 근데 수리해야 된다 이거 상용 라이플 필요 없고 저기 둘러서 가면 되지 어 총이 날아가는거 저 링컨은 더 많이 보여 링컨은 진짜 멀리서 쏘면 촤아악 하면서 따당 의문형이 쫘아악 나오면서 흉폭하다 흉폭해 수리 43 수리 43 아니야 나 지금 수리 못해 아 흉폭하다 이 순진한 얼굴을 하고 어떻게 저렇게 흉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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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총소리 들면서 애들이 얼마나 끼겠 아 근데 폴아웃3 나 뉴베베가스 나 포나 니네 총소리 때문에 잠 못자지 않니? 어흐 존나 해맑아 너무 해맑은걸 한마리도 어디갔어 흉폭해 근데 그 뒤집어엎 아 너무 해맑게 떼어졌라 파트라시온줄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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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렇게 막 근데 어쩔 수 없다 나한테 덤비는데 어떡해 죽여야지 은신 치명탄은 너무 지금 너무 쫄앱이고 은신이 낮고 너무 답답하고 셀스보이는 너무 아깝고 이거 왜케 많아? 뭐지? 아 이건 또 뭐야 두배지 아냐? 어 니네 친구냐? 왜 서로 공격 안하냐? 좀 어 그래도 아름아름 아 상태 안좋은데 총상태가 너무 안좋아 거의 다왔다 저기야 저기가 애들이 갇혀있는 곳이고 여기서 만약에 레벨을 하면 수리를 지금 못하거든 아 영유소총생이 수리가 안되서 오 되네? 아 약물 중독 해제되니까 이거 되네 이러면 뭐 다 죽었다 봐야지 그리고 나 지금 피 채울 수 있는거 뭐 있나? 스테이팩 60개나 있고 야생 뻥과 열매 혈액팩 7개 다 먹어버리고 별 필요 없으니까 무게만 나가지 몰핀 하나 딱 들어가자마자 딱 먹는거야 제트 먹고 사이코 먹으면 너넨 다 죽은 목숨이지 파트라슈 그거 엄청 슬픈네요 그렇지 파트라슈가 죽으니까 대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그리고 주인공이 좀 애가 눈물이 많잖아 의지박약 같은 그런게 살짝 있다 이거 일단 세이브 몇년도 나온건데 지금 그게 무슨 몇년도 나온건데 뭔 스포야 그게 자 대놓고 가겠습니다 아저씨 원빈처럼 지금 뭐 날라왔는데 이거 수류탄 아니니? 나 지금 피상저투치 나 지금 피상저투치 그렇지 역시 제트와 오 오 오 대박이지 이번에 역시 이거 약물로 밀어쳐야겠네 어디있나? 실에 없지? 정의의 사도인 내가 왔다 뭐냐 이거 이게 뭐지? 헌팅 라이플이지 선 루단트 역시 사이콥이다 사이코를 먹으면 데미지 25% 증가인가? 그리고 제트 제트가 효과가 있어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몇 퍼센트 몇 퍼센트인지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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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데미지 플러스 25% 사이코 잘 알려주는 단말기가 여기 있습니다 단말기 내용이 일지 기록 8,7,6,5,4,3이니까 8부터인가? 잠깐만 1부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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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같이 3부터네 4부터 슬퍼져 예 이게 2077... 2077년에 핵탄두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두발만이 떨어집니다 모든 도시가 다 핵공격을 받지 그리고 얘네도 피폭 됐겠지? 아빠 찾으러 갈거야 이제 먹을거들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년도 지난 일인데 6이잖아? 항암제 백협병 같은거 걸리잖아 피폭되면 사람들은 점점 줄고 의약품 주러가고 먹을것도 주러가지 그럼 사람들 싸움이 안나겠냐? 싸움이 나지 얘도 물론 암에 걸렸지 피폭 됐으니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 얘기야 그 마지막 일지 기록 그 마지막 일지 기록 예 여기 있는 사람들 아마 다 죽을 겁니다 생존자들 얘도 그렇고 그래도 얘는 좀 착하네 끝에는 대머리가 돼서 죽었지만 끝에는 대머리가 돼서 죽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지 나는 난 여기서 사람들을 구하는게 목적이다 여기 입구가 어디입니까? 여기 입구 어디지? 뭐 이렇게 만들어놨어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아 이러니까 자물쇠를 찍어놔야돼 어 어 어 어 어 아 다 사라졌네 얘 저거 뒷문이라서 만약에 저리로 갔으면 좀 쉽게 풀어갈 수 있었을 거야 이제 은신치명타 은신치명타를 은신치명타를 야 지레 깔아놨네 일단 저장하면서 지레 한발 잘만 맞으면 그냥 끝나거든 지레는 내가 깔고도 내가 당할 수 있는거지 아직 한 놈도 없다 일단 상세지도로 바꾸자 폴아웃이 쓰리도 그렇고 뉴베아스도 그렇고 포도 그렇지만 길찾기가 짜증납니다 이게 쉬움 층 구분이 안되기 때문이지 1층 2층 구분이 안돼 그래서 쪼끔 힘들지 카메라 병뚜껑 어 비밀번호 잠겨진 컴퓨터 비밀번호면 이거 아냐 아 이거 비밀번호 아냐 이거 오프닝 ING다 근데 ING가 지금 하나 두개가 아니잖아 우리 같이 찾아보자 아 여기서 이제 찾아야된다 ING는 맞는거 같애 그러면 저거 2가 됐고 이건 아니고 이것도 P가 들어가니까 아니지 2가 들어가니 o E가 들어가니까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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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아 E가 들어가는 거 아닌가 괄호를 지우면 일단 두 번 기회가 있으니까 하나 찍어보겠습니다. 아, 여섯 개가 정확합니다. 여섯 개가. 이거랑 가장 비슷한 단어야. 그러면 이거밖에 없지. 헤잉 장금장 체제 통관에 허가됨. 뭐야, 내가 이거, 이거 하려고 이걸 했나? 통관 해제 되는 게 뭐지? 아, 나 영어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냥 하는 거지. 무직한 사람 처음 봐? 왜 한 명도 안 보이지? 아까 분명히 목소리가 들렸는데? 지하로 가는 곳이다. 군데군데 지리를 깔아놨던 바퀴벌레 소리인데? 아, 총소리 들으면 그냥 따라올 거 아니야, 얘네. 불 키면 은신 상태에서 들킬 수 있어서 자, 은신 치명타! 아, 은신 치명타 안되네. 아, 그냥 은신 너무 낮아서 안되겠다. 가아. 좋아, 답답하지 않게. 여러분들 답답하지 않습니까? 은신하면 답... 은신 치명타를 노리면 좋긴 좋은데 답답해서 니네가 싫어할까봐. 아, 군데군데 다 있구만? 이건 또 뭐야? 9.11 단말기에 9.11 통화기로 여기 경찰서잖아? 아... 9.11 신고 접수원 9.11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여자, 도와주세요. 수상한 사람이 바깥에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바깥 정원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아요. 9.11 신고 접수원 진정해주시고 근처에 있는 순찰 차량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위해 성함과 주소를 말씀해주세요. 여자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면 누가 방금 집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도와주세요. 제발 오, 이런 접점 누가 들어왔다고요, 느낌표. 근처에 순찰 차량 접수해도 왔으니 몇 분 이내로 곧 도어진 여자 다툼을 이게 그건 것 같네. 가정폭력이야, 이게. 이거 왜 안에 이거 어그로 존나 끌렸네 이제 큰일 나네 이거 경복 어떻게 꺼 경복 어떻게 꺼 아니 something 아니, 저거 아니, 이게 왜 작동을 하냐고, 이걸 아이, 잠깐만, 이거 클났다 경보 끄는 거 어딨는지 찾아야 되나, 빨리 어딨어 어, 저 빨간색 저건가? 쩋될 뻔 얘들 어그로가 안걸려, 귀머거리인가? 이거 읽고 있었는데 911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흥분옥가 내 신발은 날개가 우울을 들여서 내 마들이 날진도 못 사고 내 심장은 방간도 못 사고 있어요 내가 의사당을 조금 흔들었더니 기적이전 세 마리 요정에 엿두까 치이이이이이이이이이 Postodzi 뭐 바나나 쓰레파라 이상이 보통은 좀 정신내가는 인간이야 이게 스타일 이 통화는 녹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십니까? 소리를 불났어 불이 났다고요? 우리집에 불타고 있어요? 치이이이이이 진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소방서에 연결 shows 서둘러 주세요 우리집 불이 으 nas 해야지 아 뭐하게 그냥 잃는 거지 이제 지아인데 생각보다 얘네들 뮤던트들이 별로 없어 엄마야 엄마 깜짝이야 피똥 싼다 슈퍼뮤던트 마스터군 기다려봐 기다려봐 X2 제트 먹고 몰핀 먹고 음.. 사이코다 약발로 버텨야지 어! 치명타 치명타 제발 그렇지 아 이러면 피하죠 벽에 아! 그래도 반피다 기타 등등 애들 나오기 전에 여기서 서로 대치 상황만 만들어주고 그리고 난 이게 있다고 이거 은근히 좋아 은원패를 잘해야지 얘도 걸렸거든 오오오 똑같은 무기를 들고 있군 와 치명타 마스타도 그냥 갈아버리는 역시 대단하구만 홍방장 개고기 저먼타운 깐방열쇠 이거 수리할 수 있나요? 일단 볼게 무기를 오 수리되네 깐방 찾아야 된다 포라오3의 주완농이 있을거야 3가 주완농일겁니다 주완농이 이제 5.5mm 탄화에서는 이 돌격소총에 그 유니크 버전 근데 어딨는지는 기억 안나 나도 이 핏자국을 따라가면 되겠지 한글화 작업 참여자함 모집 끝났지 이제 2008년도에 나온 게임인데 오래됐지 오우 찹찹찹찹찹 매우 어려움 아 진짜 대가리가 나빠서 이러니까 지적 수준이 중요한거야 해킹 매우 어려움이면 진짜 어려울걸 아 소리바네 단말기 관리자 로그온 암호 입력 어 이거네 비상구역 해제 자료 손상 자료 손상 비상구역 해제가 아까 그거 그 문 여는거 아닌가 아 아니네 그냥 열려버리네 저게 감방이 잠깐 레드를 구출하는건데 이 소리가 자꾸 짜증나서 이 바퀴벌레를 다 잡아버릴겁니다 바퀴벌레 어딨어 아 소리가 싫어 진짜 이 소리 때문에 어딨냐 이거 소리가 어디서 나는거야 어딨는거지 너냐 됐다 아 짜증나 바퀴벌레 내가 그랬잖아 바퀴벌레 그거 바... 뭐야 또 소리 나잖아 아 뭐 그렇게 많아 어 봄랑아 고맙다 그 바퀴벌레가 그... 그 바퀴벌레가 일단 그냥 지나갈 땐 몰라 정말 큰 바퀴벌레야 너 나救어?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잡을려고 하는 순간... 다른 사람은 죽을래... 우리는 더 이상할 것 같군요. 내가 그 슈퍼뮤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그건 그래 내가 잘못해. 난 너무 고마워 난 행복하게 죽을 수 없어 다른 사람은 죽을 수 없어 우리는 죽을 수 없어 물론 쇼티의 경우는 쇼티는 그 뒷자리에 걸어갔어 그 뒷자리에 걸어갔어 하지만 아무도 돌아올 수 없어 슈퍼 미우탄을 다시 가둬라. 여기 뒷뒤가 어디에 있는 곳에 있어요. 곧 돌아가고 싶으면, 내가 너는 안 떠나고 싶어요. 내가 너는 돌아가고 싶으면, 아 가둬버리려고 했는데 지가 알아서 갇혔어 근데 지가 알아서 열고 나오겠지? 생각보다 뮤던트들이 별로 많이 없어서 조금 수월했던 것 같아 어머야, 피차가 보고 놀랬네 그래 가둘 수 있으면 재밌지 아 지뢰를 많이 깔아놔서 지금 자꾸 땅을 먹어야 되네 사미구용 탄약도 다 주워버리자 라드X, 라더오, 스팀팩, 혈액팩 혈액팩은 거의 뭐 쓸데없습니다 많이 채워주지도 않고 스팀팩... 어 의약 의약을 많이 찍으면 스팀팩 하나 먹었을때 채워지는 피의 양이 더 많아지겠지 RPG 게임이라 정확히 조준해도 퍼센테이지라 안맞아 그래서 받침 모드로 하는게 좋은데 얘네들은 너무 약한 애들이잖아 요기... 뭐지? 아 확실히 폴아웃이 응? 이건 뮤던트들이 속... 목소리가 아니야 뮤던트들의 목소리는 이제 좀 이런 목소리잖아 한두명이 갇혀있는게 아닌것같아 한두명이 갇혀있는게 아닌것같아 어 이거 뮤던트 목소리다 땀깐 헌팅... 헌팅 라이프리지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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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나 미친 RPG 게임 진짜 넌 뭐임? 히힛 히힛 X1 히힛 X2 X3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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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히힛 공 שמח 히힛 9 히힛 숨고 orada 쇼티를 빅타운으로 안전하게 호송을 하십시오. 아, 그럼 걔네들 미는 게 훨씬 나았을 텐데 보안이 너 무기를 다룰 줄 아는 것 같은데 줄 게 없다? 그냥 이리 와, 날 따라와. 얘네들 안전하게 얘네들 중간에 만약에 만약에 중간에 아까 있었던 그 뮤던트르한테 발견돼서 내가 싸우는 동안 얘네 죽어버리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거든? 샷건을 왜 줘, 샷건을! 내 건데, 샷건을! 저 새끼가 만약에 내 거 안 주면 어떡해. 어, 여기 어디지 길이? 어디옹? 잠깐 여기 올라가는 길이지. 어, 어디지? 아, 여기 맞는 걸? 여기 맞나? 어, 맞는데? 레드는 어디 갔어요? 아, 여기 맞네. 여기에 레드를 일단은 데리고 가겠습니다. 가둬놨거든? 근데 내가 길을 잘 모르니까 니가 이해해라. 어디였지 길이? 저 길이 잘 모릅니다, 저거. 공간지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어, 그걸 이제, 그... 인천 국제성모병원에서 진단받아서 어떤 실험을 했는데 도형 이렇게 맞추는 거였나? 일단 뭐 그걸 갖다 내가 못 맞추고 그 다음에 선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뭐 그런 테스트였는데 그것도 통과 못했어. 아예 통과를 못했단 말이야, 나는. 아, 여기. 아, 그럼 내가 여기 서 있으면 이렇게 오른쪽인가? 꼭치 뭐 하루 이틀입니까? 이제 그러러니 합니다. 아, 지도 보고 있잖아, 지금. 아, 여기네. 아, 나와. 우리는 큰 도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을지. 나랑, 너랑 쇼티 날 따라와 좋아,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된다 컴온, 컴온, 컴온 여기서 빠른 이동하면 지네들이 알아서 오겠지 운전면허 어떻게 땄냐고? 운전면허 그냥 뭐 도덕시험이지 그럼 내비게이션 있잖아 자, 이제 보고를 해주지 뭔가? 그는 내가 보고를 해주자 아, 얘네들한테 보고하는 거네? 후, 가끔 집에 돌아가고 싶어 내가 무사하고 감사의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기뻐 그리고 난 어떤 보상이든 바라지 않아 널 구해준 대가로 내게 보상을 해주려는 생각 맞지? 맞지, 당연히 내가 도전하는 건 너의 일이었는데 그리고 너의 진짜 프로페셔널 아, 그럼 여기 있잖아 내가 더 더 주지 못할 수 있잖아 더 주지 못할 수 있잖아 내 목숨을 구해줬는데 대가가 겨우 이건가? 응당 마땅하게 좀 더 내놔라 그럼, 저는 이거 이 정도는 이 돈을 구입했다는 건 이 돈을 구입했다는 건 이 돈을 구입했다는 건 이 돈을 구입했다는 건 내가 알지, 너는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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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을 위험했다고 아, 왜 카브라엄마가 왜 내려가? 여기 돈을 다시 받아. 마을에서 약을 빼앗고 싶지. 아니, 난 너희 스스로가 방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음... 내가 머물러 있다가 슈퍼미던트를 죽여주지. 일이 끝나면 여섯들은 너희들을... 아, 정자생존. 당신 스스로 와라. 난 너희 스스로가 방황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 진짜? 좋은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내가 무장할 수 있으면 내가 총 쏘는 법을 가르쳐주지. 좋은데. 모든 사람을... 아니, 그... 아, 진짜 가르쳐줘야 돼? 야, 쇼트야. 너는 뭐 없냐? 이 새끼 웃긴 새끼네. 야, 쟤는 사백... 아, 내가 왜 그랬을까?